13년 4월 학평이네요.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 AB가 포함된 영역, 가와 그 다음에 XY가 포함된 영역, 나를 나타냈다. 그리고 A와 X가 결합한 안정한 환불은 A2X이다라고 했네요. 자,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사주기 1, 2족이네. 그치? 3사주기 1, 2족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A와 B는 주기가 같고 조기 다르다라 그랬네. 그치? 주기가 같고 조기 다르다 그랬으니까 나트륨 마그네슘이 AB거나 혹은 칼륨 칼슘이 AB거나 뭐 누가 A일지는 아직은 모르겠네. 그치?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로 가보면은 자, XY가 지금 보니까 16, 17쪽에 2, 3족이네. 그치? 16, 17쪽 2, 3족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산소플루오린이거나. 그치?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CL. 이렇게 두 가지이거나. 맞죠? 자,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갖고 주기가 다르다라 그랬거든. 조금 갖고 주기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XY거나 이렇게 XY거나.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안정한 화합물이 A2X이다라 그랬거든. A2X이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래. 자, 일단은 이쪽은 전부 금속이고 이쪽은 전부 비금속이니까 가랑 나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일단은 뭐야? 이용결합일 거야. 그치? 이용결합이니까 일단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L텐데 A2개랑 X 하나가 결합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얘가 1가라면은 얘는 2가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치?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1개여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이용결합을 했을 때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는 일단은 1가가 들어가야 돼. 그치? A는 1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A이거나 얘가 A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A가 될 겁니다. 얘가 A면 얘가 B일 거고 얘가 A면 얘가 B겠죠.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X는 명백하게 지금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그치? 마이너스 2짜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제외가 돼야겠네. 그치? 플로린 마이나 그다음에 CL마이나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 O2 마이너스나 황2 마이너스 얘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조근 같고 주기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뭐다? XY가 되겠구나. 그치? 얘가 X면 얘가 Y일 거고 얘가 X면 얘가 Y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기억 A2X는 이용결합 화합물이다 그랬네. 이용결합 화합물 맞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으니 이용결합 화합물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작가 전자의 유효핵 전환은 A가 B보다 크다라 그랬네. 그치? 자, A가 B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얘든 얘든 상관없습니다. 유효핵 전환 어때? 같은 죽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해도 얘가 크고 얘라고 생각해도 얘가 큽니다. 그치? B가 A보다 무조건 커야겠네요. 이유는 틀린 지문 될 거고. 디귿, Y는 17쪽이다라 그랬는데 자, 얘가 Y든 얘가 Y든 상관없어요. 그치? Y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6쪽이 돼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지문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